국민의힘 안상수, 이학재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두 예비후보는 모 여론조사기관이 후보들의 대표 경력을 차별화해서 불공정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불공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물론 배후에서 사주한 인물에 대해 법률적,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에 두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.